아, 이번 년 팬톤 컬러가 비바 마젠타라는 색인가요? 그게 어떤 색인가요? 비바 마젠타라는 컬러는요 컬러감은 약간 핑크톤이 나는 레드인데요 깍득함이랑 차가움의 중간 정도의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2023년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정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머리 하시나요? 오늘은 예전에 시크릿 톤 이력이 있는 고객님이신데 탈색을 한 번 더 빼내고 그다음에 올해의 팬톤 컬러인 비바 마젠타 컬러로 입히려고 해요 아, 이번 년 팬톤 컬러가 비바 마젠타라는 색인가요? 네네네 그게 어떤 색인가요? 비바 마젠타라는 컬러는요 컬러감은 약간 핑크톤이 나는 레드인데요 깍득함이랑 차가움의 중간 정도의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2023년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아, 이번 년도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팬톤에서 그런 색깔을 좀 선보이네요 네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팬톤 트렌드 컬러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탈색을 한 번 더 빼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카송톤이 좀... 푸른 톤이 남아져 있어서 탈색을 한번 빼내고 그리고 나서 비바 마젠타 컬러를 입혀줄 거예요 저번에 고객님이 블루를 했었잖아요 네네 아, 블루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색이 빠지면서 카키빛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뿌리 탈색은 안 하고 탈색을 해서 색깔을 한번 빼낸 다음에 염색을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탈색 먼저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탈색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뿌리 쪽은 아예 터치를 안 하네요 네 음... 꼬리 탈색은 이제 안 하실 거여 가지고 음... 이제 나중에는 덮으실 계획이라 네네 이렇게 이제 밑부분만 탈색을 진행합니다 오늘 탈색약은 어떤 걸로 들어가나요? 오늘 탈색약은 리턴 화이트 사용했고요 네 6% 산화제 같이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탈색약을 개발했잖아요 이제 리턴 화이트 탈색약을 개발했는데 네 이렇게 직접 사용해보시니까 좀 어떠신 거 같아요? 어, 일단은 저는 진짜 좋아하는 탈색약인데요 발림이 일단 너무 좋고요 그리고 색이 골고루 잘 빠져요 입자가 되게 곱기 때문에 되게 잘 발려서 탈색은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딘가 뭉쳐있거나 그러면 색이 좀 얼룩지게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발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색이 균일하게 잘 빠지는 거 같아요 음...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입자 발림이랑 색깔이 결국에 잘 빠져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이제 손상도를 최대한 주점적으로 돋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로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편하게 구매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염색은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오늘 염색은 베이스는 7RV로 들어가고요 조정색은 30% 총 양의 30% 들어갔고요 얘네들의 비율은 1 대 1 대 1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7RV가 베이스가 된 거고요 여기에 양 탄만큼 30%가 들어간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1 대 1 대 1 다 섞어서 들어간 거네요? 네, 맞아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온 펜톤 컬러가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 펜톤 컬러 느낌이 나오나요? 네, 약간 완전 빨갛지 않고 핑크빛이 나는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주경님 지금 팔색 나온 베이스가 노란끼가 좀 있기 때문에 보라색도 같이 더 들어갔어요 조금 양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1 대 1 대 1이면 바이올렛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고색도 잡으려고 조금 더 넣었어요 이거 좀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조정색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산화제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산화제는 3%로 1 대 1로 돼갔습니다 어, 근데 3%로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지금 팔색이 돼 있는 상태고 더 이상 톤업이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다운을 할 때는 3%로 들어가는 게 손상도도 줄여주고 색도 더 진하게 먹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좀 손상을 줄이고 색을 좀 딥하게 넣을 경우에는 3%로 쓰는 게 좋겠네요? 네, 만약에 좀 더 맑은 컬러를 원한다 맑고 트는 컬러를 원한다면 6%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처럼 좀 딥하게 이번에는 좀 진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3%로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염색 들어가시는 거죠? 네 네, 염색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